미주 한인 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펜슬베니아주에서 승리함으로써 46대 대통령 당선자가 된 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금 분열된 미국을 치유할 때라는 연설을 했지만 유권자의 약 반은 아직 치유 노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는 차기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지 않을 것이며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식장에 가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2000년 포리다주 케이스와 달라 설령 연방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대통령 주변은 세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늦기 전에 승복하라, 끝까지 승복을 거부하라 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처럼 어둠 속에 묻힌 세 그룹입니다. 대통령은 현재는 승복하지 않고 재검표를 주장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법적 투쟁에서도 지고 승복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인선 과정을 시작했는데 미국을 반영한다는 뜻으로 여성 후보가 국방장관 등 주요 직책에 거론되고 차기 선거에 대비해 라틴계 정치인을 많이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핏 브리저즈 예비선거 후보는 주요 직책에 고용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카멜라 헤리스 연방상원의원, 현 상원의원, 부통령 당선자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역시 라티노계와 흑인계 정치인들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백악관 현 비서실장의 이어 벤 칼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3명이 넘었고 지금 조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저사는 개발 중인 백신이 90% 효력이 있다고 발표해 기적의 백신이라는 말이 들리면서 주식값이 오르는 등 기대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94명으로 작았고 또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저사에서 내린 결론이니만큼 임상시험을 확대했을 때의 결과를 봐야 된다는 신중론자도 있습니다. 바이저사의 백신 뉴스가 전해지면서 화상 미팅 앱 줌의 주식값은 20%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에서 특별 방송을 통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펜스베니아주의의 개표 결과 예측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170년 이상을 대통령 당선자를 예측해온 AP통신이 펜스베니아에서 20개의 선거인단이 걸린 이것이 모두 조 바이든 후보에게 돌아가기로 됐다 함으로써 저녁에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이 당선자의 소감까지 전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행보를 지금 조 바이든 당선자가 하는데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네 지금 뭐 백신도 아주 좋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스몰 액트 작은 액트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큰 중대함을 미친다 하면서 그 전에는 마스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말을 믿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맨 마지막 부분에 갓에게 미국 모든 것을 의지를 하죠. 그래서 헬스케어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미국인들을 다 보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얘기도 했고 정치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따르지 말고 마스크를 쓰십시오. 마스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게 이제 조 바이든 당선자의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저 사의 백신 그리고 파이저 사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 항상 밥상에서 밥상에서 웃고 있을 때 침상에서 울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칼리지 불안의 예언자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새로운 팀도 발표를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해서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을 통해서 전부 들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정도를 맨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를 하고 하면 그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취임선서 전에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 타임라인을 두고 볼 때요. 바이든 후보는 이번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죠. 처음에 출마했었던 것은 1988년이지만 사실은 1984년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패했고 또 2008년도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기용을 했고 그 뒤가 이제 2020년 이번에 이제 세 번째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그 성공도 개인적으로 보자면 예비선거 당시에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이기면 판도가 달라진다 했고 실제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정말로 존경을 받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이 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거기서부터 회생을 한 겁니다. 많은 스토리를 거쳐와서 결국은 17분 길이의 당선자로서의 연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신 약 7,100만 명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은 아직까지 바이든 후보를 당선자라고 부르는 것을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부를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합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얘기는 없습니다. 좀 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초지일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너무나 힘든 이런 굴곡을 거쳤지만 United States of America다. 나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민주당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It's time to heal. 이번 주 시사주간지 타임이 바로 그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조 바이든과 카멜라 헤리스 두 사람을 실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Time to heal. It's time to heal. 그 노래예요. Turn, turn, turn. 그리고 마지막에도 찬송가의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여기에 기대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줬는데 굉장히 힘들죠. Time to heal. 시유를 하기에. 그리고 특히 우리 소수 인종은 부통령을 많이 봐야지 되는 게 차기 부통령이요. 카멜라 헤리스의 경우는 People of Color. 백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는 아닙니다. 과거에 어머니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고 아버지는 백인인 그런 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차얼스 컬티스 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 대통령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였죠. 그런데 카멜라 헤리스로서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도 얘기를 했고 또 바이든 당선자도 얘기를 한 것이 이민자의 딸이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부통령에 당선됐다. 엄마가 19살 때 인도에서 왔잖아요. 아빠는 자마이카에서 오고 두 사람이 유스티버클리에서 공부하면서 60년대에 민권, 인권 시위를 하다가 그곳에서 딸을 낳고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다섯 살 때인가 헤어져서 쭉 엄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엄마는 본인이 인도계지만 딸만 둘인데 이 딸들을 흑인계로 키웠기 때문에 하월드 대학교 흑인의 대학교를 갔고요. 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더 많이 구분이 되지만 어쨌든 에이샤계로서 이민자의 딸로서 부통령이 된 거고 남편도 미국에서 여자가 부통령이 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세컨 젠틀맨, 처음으로 세컨 젠틀맨이 나오게 된 거고요. 세컨 레이디, 포스트 레이디, 세컨 레이디가 아니라 그런 이제 역사가 미국에서 또 이어지겠고요. 치유가 불편하게 됐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고도 지금 현재 아직도 계산해야 될 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400만 표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이 받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7,100,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낸 7,100만 명 때문에 이게 치유가 지금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해주면 편안하게 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 투표가 있었고 부정 개표가 있었고 숨진 사람도 무더기로 투표를 했고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 어쩌면 빠르면 캠페인을 한다고 하니까 참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극좌적인 AOC 같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같은 새로운 뉴딜 정책이라든가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가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다 헬스케어를 줘야지 된다든가 그런 극단적인 정책 때문에 공화당의 표를 덜 받은 것도 있고 민주당의 표를 덜 받은 것도 있고 공화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 이탈표는 조금 있었다고 하지만 상원을 지켰고 두 좌석은 봐야지 되지만요. 하원에서도 현재 결정이 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최고 5표를 지금 의석을 공화당에 줬거든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너무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공화당을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주 39지구와 48지구 우편 투표까지 하는데도 영킴 후보와 미셸 스틸 후보가 처음과는 달리 1% 안팎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가고 있거든요. 의외로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투표하지 않으면서도 이 같은 후보들에게 투표한 표가 이번에 많이 나온 겁니다. 분열된 거죠. 민주당도 분열되고 공화당도 분열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는 승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소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표 도중에는 그럴 권리가 없죠. 대통령이 개표를 다 끝내야지 되니까. 그래서 개표 도중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법적으로도 그러나 이제는 개표가 거의 끝나갔고 일부에서는 조지아주에서는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만 표 이상을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자동 개표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자동 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해서 개표를 하고 표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부정투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주장되어 오고 있는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다 루머입니다. 어디서 13만 명 어디서 만 4천 명 어디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태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역의 쉐리프와 지역의 경찰과 지역의 선거를 관리하는 관리국과 총무처가 전부 조사하고 수사한 결과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올린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투표를 했대. 그 지역에 안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투표를 했대. 안 살고 있는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바다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지 되는데 법원에서 증명되기는 힘들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10개가 넘는 소송을 한 것에서 유일하게 이긴 것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업저버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개표 요원에 가까이서 보게 해라. 이것과 또 하나가 있네요. 11월 3일 선거 당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는 11월 3일 소인이 찍혔어도 따로 보관해라. 이미 따로 보관하는 것이니까 별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소송을 할 권한이 있지만 어렵다고 보는 것은 플로리다주에서 2000년도에는 플로리다주 한 군데만 걸려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대통령을 판가름할 수 있는 주이고 아주 1227표 역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였어요. 재검표를 한 곳 중에서 1227표였기 때문에 재검표를 했는데 500 몇 시표로 줄어들었는데도 알고 측에서 더 하자고 하니까 연방법원에서 스탑 하고 내렸는데 이번에는 격전지 가운데서 가장 적은 표를 받은 곳이 조지아주 빼고요. 조지아는 또 원래 공화당주였고 위스컨싱이거든요. 위스컨싱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2만 표 이상을 받았고요. 펜실베니아주의 경우는 아직도 조금 투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군인표 이런 표들이 있잖아요. 펜실베니아주에서도 2만 표보다는 훨씬 많던데요. 펜실베니아 제가 적어놓고도 잊었습니다. 45,670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이 정도 됐으면 더 길게 가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승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사위에 대해서는 폴리티코는 승복하라고 권한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는 이 사위는 승복하라고 권하지 않는다고 보더랍니다. 루돌프 줄리안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이끈 사람과 같이 끝까지 승복하지 말고 이렇게 이건 부정선거다 하는 캠페인을 해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계속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닝메이트였고 부통령이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그 자리에 없었고 지금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둠 속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림자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떻게 돼야지 되는 거냐면요.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보통 선거 그 당일에 승리 연설을 하고 패배 연설을 하면서 우아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12월 8일까지 각 주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통고를 해야지 됩니다. 전체적인 선거관리국이에요. 그러면 선거인단이 12월 4일에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해서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뒤집힐 거다 하는데 그것은 제도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선거인단에서 뒤집힌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6년도에 텍사스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을 수가 없어 하고 안 찍은 선거인단 표가 있었고 똑같은 선거에서 하와이와 워싱턴주에서는 난 힐러리 크린튼에게는 할 수가 없어 하고 선거인단이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너무 작죠. 그렇게 반란표로 하기에는. 이번에도 그래서 이 반란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루머입니다.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겠어요. 표를 안 찍죠. 그래서 12월 14일에 미팅을 해서 투표를 하고 나면 1월 6일에 의사당에서 이거를 이제 개표를 합니다. 이 표는 거의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가고요. 그래서 1월 20일에 대통령이 선서를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공화당에서도 밀 럼니 같은 사람은 이거는 올바른 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살아있는 대통령이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공화당 살아있는 대통령인 아들 부시 대통령도 바이든 민주당의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서도 지지자들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소송을 맡는 사람이 변호사도 아니거든요. 변호사도 아니고 데이브 버스라는 사람이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뉴트 긴그리치 전 하원의장이요. 와이프가 뉴트 긴그리치 남편이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 선물로 바티칸 대사로가 있는 뉴트 긴그리치라든가 아니면 린지 그레이엄 이 정도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린지 그레이엄은 법률 비용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계속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거나 아직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지 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분들도 많이 지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과 이제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근거 없는 루머도 실제로 가짜 정보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망한 사람이 투표를 한다 하고 이제 캠페인에서 사망한 사람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보통 미국에 선거를 할 때요. 투표 용지라든가 이런 것에 실수들이 나옵니다. 개표 과정에서도 어떤 때 실수가 나오면 그 실수를 수정을 하고 사망자의 경우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유권자 등록표에 있지만 결국은 그 사망한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투표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아마 선거 유세할 때 그 사망자들 이런 사람이 투표를 해서 숨졌는데 1800년대에 숨졌는데 이렇게 아마 하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 지역에서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면 십자가와 총과 대통령 갓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바이든 트럼프에 의해서 신을 따른다. with gun 총을 가지고 총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신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후보를 아직까지는 당선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예상했었던 겁니다. 예비 선거 당시에도 2016년도에도 테드 크루즈가 아이오아주에서 이기니까 아이오아주에서 테드 크루즈가 표를 훔쳤다 하고 2월 달이었는데요. 2016년도에 트윗을 했었던 적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최고 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2000년대와는 달리 이기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엔 펜실벤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위스컨스는 어디 어디 다 졌기 때문에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재건표가 확정이 된 조지아주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270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270표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그 다음 사람은 270표를 아무리 모든 곳에서 다 이겨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재건표를 해도 몇만 표 차이가 뒤집힐 수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몇백 표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 재건표 하자고 하는 사람이 표가 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14일 이후부터는 대통령도 조금씩 물러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군이라든가 군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수 과정을 백악관에서는 안 해줘도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죠. 의회도 그렇고 또 행정부 장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하면 이 인수 과정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들도 지금 전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거부를 하면 에스코트를 받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권고도 하고 대통령은 아직 법정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참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는 본인도 될지 몰랐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요.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법적 소송이 너무 많이 수천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세금과 관련된 것도 걸려있고 하니까 면책특권이 없어져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대통령일 때보다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직위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주목받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 마이크 펜스 너마저도 내 곁에 이제 안 온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적 지금까지는 소송에서 다 졌으니까요. 법적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이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그 주에서 주정부에서 다 대통령에게 협조를 해야지 됩니다. 법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선거관리국에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반대 방향으로 나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주목받기 좋아하고 또 지기 싫어하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힘든 위치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했던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최여,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최여,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에도 변화가 많고요. 일단 법적 문제 때문에 12월 14일까지는 이렇게 어수선하게 갈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에서는 중요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우선 이 선거를 조금 마무리를 해보자면 상원선거는 1월 5일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하나는 일반 상원선거 데이빗 폴듀와 민주당 도전자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선거였었는데 그 두 의석을 민주당이 두 개를 다 차지하면 그러면 이제 다수당이 되죠. 50석이지만 카멜라헤리스라는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만약에 50대 50이 될 경우는 51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엘라스카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상원선거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8대 민주당 공화당 48이 되는 거거든요. 엘라스카는 뭐 수십 퍼센트 차이로 공화당 후보가 이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도 공화당 현직 의원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만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상원이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힘들어지겠죠. 물론 바이든 당선자가 수십 년 동안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공화당 정치인들과도 친했고 존 맥케인과 친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일을 함께 많이 했는데 초당적으로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같은 동료였었고 지금은 대통령과 자신들은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정치인들이 꿈이 있잖아요. 벌써부터 2022년, 2024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 대통령 좋으라고 협조를 잘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인에게는 조금 순진한, 너무 순수한 기대잖아요. 그래서 상원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하원은 5석인데 하원도 민주당이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정말 많이 썼거든요. 공화당보다도 그래도 실패한 것은 너무 선거 초반기에 엘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아니면 버니 샌더스 후보의 이상적으로 모든 것이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온건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지역에서는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공화당 정치인을 지키고 또 이제 너무 온건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치인을 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만약에 상원도 이제 다시 분명하게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행정명령으로 해야지 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헬스케어부터 그리고 그날 승리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드리머들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집무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무슨 다른 종교 다른 나라에서 오는 무슬림 밴드 같은 이런 것들을 없애고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아니면 많은 기구에서 탈퇴한다든가 다른 나라와 각을 지고 이런 부분들을 파리기우조약이 제일 생각이 나네요. 제일 먼저 이제 복원을 시키겠죠. 그리고는 이제 핏 브리저지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토론도 잘하고 토론할 때 남한테 남의 시간을 구태어 무리하게 빼앗으면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나 있는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말도 잘하고 또 어떤 철학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다만 저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게 좀 그렇단 말이야 하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인디아나주의의 사우스 밴드라는 작은 시의 시장. 이 사람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엘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버니 샌더스 후보는 장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핏 브리저지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잖아요.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공부도 잘하기도 했고 언어도 다섯 가지인가를 하기 때문에 유엔 대사가 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유엔 대사는 아무나 하나요. 이미 조 바이든 후보의 내부에도 역시 그 이너서클에서도 이제 힘의 인수 과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지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2022년 중간선거가 있고 2024년 재선 기회가 됐다. 그때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나이가 많으니까 카멜라헤리스 부통령으로 취임을 한다면 제일 우선 눈에 띄는 대통령 후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카멜라헤리스 말고 나나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기류가 막 형성이 되면서 이제 누구를 어느 장관으로 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핏 브리지즈는 지금 본인이 유엔 대사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거기는 뭐 웬디 쇼먼도 있고요. 지난번에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특히 이제 줄리 스미스 같은 사람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는 굉장한 외교 자문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유엔에 가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멜라헤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싫어하지 않을 수 있죠. 이 여성은 내가 최초의 여성으로 그것도 소수 인종 여성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어 하는 꿈은 분명히 지금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넘버원 순이고 그런데 유엔 대사로 간다는 것은요. 세계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커넥션 커넥션 커넥션. 그 커넥션으로 정치 자금도 많이 합법적으로 모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비선거에서 같이 겨뤘고 딱 보니까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젊은 정치인이 카멜라헤리스도 좋아할 것 같지 않고요. 해서 지금 그 핏 브리저지가 되기는 되는데 주택개발부 장관이라든가 좀 무난한 자리죠. 아니면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재앙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니면 예산을 관리하는 곳이라든가 사람이 꼼꼼한 면 이런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그 핏 브리저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결국은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표가 5% 미만이었어요. 본인이 도중 하차하기 전에 다음번에 대권을 꿈꾼다면 그러면 미국에서 민주당으로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 없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카멜라헤리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하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연관되는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직책을 맡는 게 좋아. 그 핏 브리저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개빈 유썸 주지사도 당장 1월 20일에 부통령으로 취임을 한다면 지금 법적 소송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될 가능성보다는 반대의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임기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카멜라헤리스 상원의원 자리를 채워야지 되잖아요. 일단 이제 주지사가 임명을 하는 거죠. 주지사가 지금 조 바이든 후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미국적인 그림을 만들겠다. 미국이 여자가 반이고 남자가 반인데 소수 인종이 몇 퍼센트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을 뽑아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100인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 중에서도 중요한 장관이 있고 서열 순우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 어떤 땐 법무장관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땐 국방장관이 강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법무장관, 국무장관 굉장히 늘 중요하고요. 또 재무장관 중요하고요. 국방장관 이 네 개의 장관의 여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받은 표 가운데서 라틴어 표가 있죠. 물론 가짜 주장에 의해서 선동된 표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사회주의가 된다든가 심지어 공산주의가 된다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게 유권자의 현 주소니까 그 현 주소에 맞춰서 라틴어계를 더 표를 많이 받으려면 바이든 후보가 다음에 대통령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켜야 되잖아요. 상원에서 하원에서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오고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젠다를 계속 이어가게 하려면 라틴어들을 많이 기용을 한다 했어요. 이게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유섬 주지사도 이 카멜라 헤리스 상원의원 자리를 우리도 라틴계를 해야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든 당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면 하베르 바세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겹치는 거예요. 하베르 바세라를 바이든 당선자가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개빈 유섬 주지사가 상원의원 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알렉스파디아도 마찬가지죠. 총무처 장관도 그렇고 아니면 어쩌면 캐럼베스 캐럼베스도 로스앤젤레스가 지역구인데 하원의원인데 로스앤젤레스가 지역구인 이 의원을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 유세 한참 할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소수 인종 가운데서 백인이 아닌 그런 사람 가운데서 개빈 유섬도 선택을 하고 조 바이든 당선자도 라틴계나 흑인계에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요. 백악관에서 white old male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이든 당선자 자신이 지금은 77세고 11월 20일이 되면 78세가 되잖아요. 수십 년 동안을 백인 친구들 백인 자문들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람은 편안한 사람 또 믿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웨스트 윙이요. 대통령의 스태프들이 쭉 일하고 있는 이스트 윙은 포스트 레이디 쪽이고요. 웨스트 윙 자체는 이번에도 역시 white male이 많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른 장관이라든가 집무실 주변은 조금 더 소수 인종들이 늘어날 수 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모든 고개를 다 넘어서 대통령 46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그 축하 파티 그게 문제였어요. 지금 보니까 또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파이저가 쫙 끌어올린 거예요. 94명 임상실험을 했더니 백신 개발 중인 백신이 90% 이상 효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예상보다 좋다는 거예요. 보통 50%, 60%, 70%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94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마 이달 말에 식품의약국에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주목되는데요. 하나는 조 바이든 당선자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많이 들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코비드-19에 관한 어떤 새로운 과학자 13명인가를 자문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발표하면서도 강조를 했지만 백신이 파이저사와 어디였었죠? 그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하는 여기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완전히 성공이 돼서 배포가 되려면 또 몇 개월 기다려야지 됩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저사입니다. 이렇게 파이저사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 방어를 할 법도 싶은데 할 때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딱 트윗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뭐 이렇게 그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라는 게 백악관에서 백신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기구인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약간 자화자찬 비슷하게 트윗을 하니까 파이저사의 ceo가 바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백악관의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 정부 프로그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돈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 두기를 확 해버렸습니다. 물론 7월 달에 이런 약속을 한 적은 있어요. 1억 명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나오면 어느 정도 가격 국가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인플레이션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19억 달러 19억 5천만 달러인가요. 아무튼 19억 달러 뒤에 좀 뭐가 붙어 있어요. 그 정도에 하겠다고 이런 약속은 했지만 정부에서 우리는 끌려다니기 싫어서 어떠한 돈도 지원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요. 토요일에 13만 1420명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고 요즘에 닷새 동안 하루 사망자가 천명이 넘습니다. 23만 7천명이 숨졌고요.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감염됐고 미국이 천만 명 이상 감염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파이저사가 백신이 이렇게 효력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미러클? 이거 정말로 이제 미러클이야? 드디어 기적이 나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이저 주식은 뭐 2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파이저가 올라갈 때는 줌이 내려갑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줌으로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회사 안에서도 멀리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가 된다면 줌 미팅을 많이 하시는데 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사람들이 경제활동 안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하고 할 때 쓰여지는 게 줌입니다. 그래서 줌 주식이 확 내려갔어요. 그러면 줌 주식이 내려가고 파이저의 주식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여행사 항공사에게는 또 좋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버티면 또 시간을 벌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울었지만 다음번에 내가 다시 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스탑하면 안 되는 거죠. 조 바이든처럼 1984년이면 94년, 2004년, 2014년 36년 만에 갈고 갈고 다듬어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지금 정말로 힘들지만 절대로 실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렇게 이런 일들로도 보이시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최여,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최여,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우선 바이든 당선자가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축하한 사람이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캐나다 총리, 그리고는 이제 인도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웠는데도 그랬고요. 벤자민 네타냐우도 말하자면 축전을 보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제일 희한했어요, 정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좋아하더니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트윗입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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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